아 냉방병도 예방하고 냉방비도 절약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뭐예요? 목에 걸기만 하면 일정한 온도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얼음 목걸이 쿨링 튜브입니다 찬물에 담가두었다가 꺼내면 최대 90분 동안 시원한 26도를 유지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상온에 두거나 냉동실 또는 차가운 물에 넣어두었다가 목에 걸어만 주세요 물에 살짝 젖은 상태로 사용하면 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시원함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이제 더위 참지 말고 쿨링 튜브와 함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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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